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있겠니? 우와 안걸리네 내 프레임이 좀 빠를 줄 알았는데 짱발 더 빨랐다 이 말이야 이거 누가 봐도 퇴세였지 방금 어 개기 맞는건데 아까비 아하핳핳핳 백치 더 맞았다 백치 더 맞았다 아 아 안되네 우와 빠르다 슬라는 상상도 못했다. 슬라는 상상도 못했다. 기원 초풍 아까비 깜깜깜깜 아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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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 와아하하 진짜 어렵다 오늘은 존업보고님이랑 하다가 방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로 갈 수 있겠니? 퇴력이? 아 뭐야 어? 어? 야 이거 어떻게 막았죠? 몸질하는 회이크였다 이말이야 와잇? 저 레지 반박 쐈는데 이제 카운트가 나네요 화장이 되게 빠른가 없다 아이고 힌트 받으니까 다 받네 우와 죽네? 살 줄 알았는데 딸피로 기원 초품 아 야 기원 초품 넣어줘야지 아하 썸머 나왔네 와 세 다아앙 왠지 필살기 캔슬하고 스칠려는 것 같은데 어 안돼 가시는 겁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전원 부모님